2024 선투스토어 야구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자이언츠 두 팀 간의 우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타중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투표는 티가로 선수입니다. 1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두 개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보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사이투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아웃. 경기 4번부터 페스티볼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타석의 2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1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호 3구 기다립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수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베인털스. 1회 말로 갑니다. 스코어는 4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 2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리 6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1루수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5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2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투심 페스티벌이 들어왔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2아웃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1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갑니다. 유완전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5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2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롯데의 스트라이크 아웃! 148km 빠른 곳. 좋은데요?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1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우측에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피가로 선수입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루키 스트라이크 아웃! 2타자 연속 3진!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4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2루쪽. 2루스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5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초로 가겠습니다. 4회초. 롯데 자이언트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50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점 들어옵니다. 155km 빠른 공. 일단은 빠른 공 2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높게 뜹니다.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피가로 선수입니다. 4구 스트링. 3진아웃. 확실히 5롯데 스토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타석의 2번 타자. 보승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진, 2번 타석은 3진입니다. 3진. 2번 타석은 3진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1위에 맞습니다. 느리게 1루쪽으로 1루수. 직접 베이크 퍼트. 스코어는 6대0. 3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룩쪽 땅볼이었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생진 지금 저 높이에 배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저 코스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5km 빠른 공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 오늘 7개째입니다. 지금은 투수가 의도한 대로 투구가 가지 않았거든요. 타자가 놓쳤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스트라이크 투 3로수 땅고 3로수 아웃 3아웃 오늘 4번 3사 검사를 만들어냅니다.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6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1호수가 잡았습니다. 1로에서 아웃됩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빗 돌지 않았습니다. 150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오늘 패스트볼 공격은 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7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승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뒷급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150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다음 타자는 구승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군들 좌익수 갑니다. 유한준이 잡았습니다.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골이 빠른데 저렇게 정답이 된다고 한다면 타자는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7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손두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개 3진 탈삼진 오늘 11개째입니다.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도더 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타석의 윤동희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구 타격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스윙 1루수 정리하 1루수가 잡아서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롯데자이언츠 타석의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막아 2 3진으로